오늘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원조 걸크로시 황본, 송경아, 정채훈, 소민, 어깨 깡패, 줄리엔 강. 오늘 뭔가 이렇게 특집인 것 같아요. 핫 바디 특집.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유난히 줄리엔 강하고 송경아 씨는 이 양반 다리가 되게 힘들어 보인 것 같아요. 좀 힘들면 다리 좀 뻗으세요. 쭉 뻗어서. 길다, 길어. 좀 뻗어보세요, 영자 씨 좀. 왜? 왜 다 안 핀 거야? 옛날에 봤을 때 난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이렇게 한 팔로 김신혜영 씨를 이렇게 막 매단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이아 왔으니까 한번 양팔로. 양살만 더. 다시 시작 안 해볼까? 생각보다 무겁다고. 하나, 둘, 셋.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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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해요. 좀 식사해야 돼요. 사실 송경아 씨도 20개월 됐다고 그랬죠? 몸매 위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지금이 처녀 때보다 더 살이 빠진 상태거든요. 특히 얘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밥만 먹으면 꼭 얘가 똥을 싸요. 똥을 싸요. 똥을 싸요. 똥을 싸요. 엄마, 딸이잖아. 엄마, 엄마 모델이잖아. 귀여우잖아요. 현녀야, 현녀. 황보소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평범하게 카페 하면서 일을 있을 때는 나가고 없을 때는 쉬고 굴로 지내고 있어요. 아니, 카페 하는데. 카페를 매일 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놀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7월 전에 몇 번 열었어요? 내일 열면 한 번 마지막 여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네 번. 아, 많이 열어요. 많이 열어요. 스냅보다 많이 열어요. 황보소는 뭐 고민이 있어요? 요즘에 막 고민 중인 게 제가 차가 오래됐어요.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몇 년 됐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고민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 진짜 이거 다 바꾸는 거면 처음에 안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개인적인 걸. 몇 년 됐는데? 이제 17년이에요. 17년. 진짜 그렇단다. 아, 17년이네. 아이고, 고민 된 걸 하네. 큰 고민인데 이거는. 진짜 고민이에요. 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고친이라고. 특별히 진짜. 중고냐 세고냐 그것도. 아주 귀한 우리 진짜 이분들께. 네. 지금 황보가 차를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이거 하고 투표를 해본다고요? 투표를 한 번. 아, 나 너무 원해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런 적 진짜. 처음이야 처음. 여러분이 나는 솔직히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넣어도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중고냐 세고냐도 알려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저기요. 아, 그걸 진짜 알아서 하세요. 나 진짜 고민이란 말이에요. 황보 17년 탄 차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200명 중에 1,5,3,2,3,1,3,2,3,2,3,2,3,2,3,1. 200명 중에 153명이 팔아야 된다는 거. 200명 중에? 안 누르신 분 중에 얘기 한 번 들어보면 안 돼요? 아잉. 돈 따로 내고 좀 오세요. 알겠어. 개인적으로. 정채연 씨 노래 또 연기 다 방면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 드라마 투제니 애교 연기가 아주 화제가 됐어요 우리 애교 좀 봅시다 쑥스럽죠? 그러면 퇴근 효과가 조금 많아 그럼 조금 먼저 보여줘 진짜 무섭다 시작 잠기만요 선생님 언제까지 반말을 하실 거죠? 쑥? 같은 멤버들이 볼 때는 어땠어요? 보면서? 사랑받기가 많이 힘들구나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19이죠 지금? 고3이죠 네 이거 봐 정금태원하네 나와보니까 어때요? 진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봤거든요 핑크조건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저거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러면 소미양이 핑크 주시면 안돼요? 한번 해주시면 안돼요? 시작! 저 핑크 선수가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다이아 신곡 좀 들어볼까요? 귀엽다 귀엽다.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듣기 싫은 고민, 아들아 제발 쉬운 남자. 듣기 싫은 고민.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30대 경찰관입니다. 전 각종 민원 신고 접수 및 범죄 현장 지원 등 국민을 위해 늘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것만큼은 해결을 못 하겠어요. 나야 진짜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 나 침치가 생겼어. 야 어떻게 해야 되니? 아 뭐야 치과 가. 심각한 건 아니겠지? 가만있어 치료비 많이 나오려나? 그러니까 치과 가라고. 야 근데 나는 치솔질도 열심히 하고 치실도 열심히 하는데 왜 침치가 생긴 걸까? 아니 치과 가라고. 바로 제 10년 지기 친구인데요. 아 걱정이 많구나. 녀석은 없는 고민도 굳이 사소한 걱정충입니다. 야 있잖아 우리 놀러가기로 했던 거. 나 가지 말까? 아니다 그냥 갈까? 아 근데 좀 귀찮은 것 같아. 나 가지 말까? 아 어떡해 대답 좀 해줘. 나 갈까 말까?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엎친 대 덮친 격이라고 결정장애까지 있습니다. 더 문제는요. 깨똑. 친구야 어디야? 깨똑. 나 걱정인데 어디야 어디냐고 깨똑. 아 왜 말을 안 해? 깨똑. 대답 좀 해. 아니 걱정할 거면 지 혼자 왜 일일이 자꾸 연락하는 거냐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의 걱정 좀 싹 없애주세요. 좀 이 사연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결정장애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신선은 결정 잘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의 애 아빠한테 결혼하자고 얘기 들었을 때 결혼할까 말까는 얼마나 고민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좀 다르지 않았나? 정말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정말 그 이경기 아저씨 눈이 막 떨리면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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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대답했던 것 같아요. 대답을 1년 있다가? 1년을 기다려줬네요. 황버 씨는 어때요? 저.. 잘할 것 같아 결정. 그러니까 잘하는 좀.. 오늘 가게는 좀 알아야 되겠다. 어려워가지고. 고의는 없어. 그러니까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별거 아닌 고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밥 못 먹을까? 메뉴 3개 정도 넣어놓고 흔들어서 나오면 그거 그냥 시키거든요. 오 괜찮다. 그런 어플리 있어요? 별게 다 있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한번 모셔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친구가 하도 그렇게 결정을 못 하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다 해서 나온 분입니다. 자 고민대 주인공 나와주세요. 잘생기셨네. 내려갈 때도 중간에 고민하는 거 같았어요. 표정에. 이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요? 내려갈 때. 이분한테. 네 친구 친구. 이분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네 친구가. 고민하는 사람 아니죠? 네. 그렇게 보였어. 미안해요. 어느 정도 걱정이 나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사소한 고민에 하나 꽂혀버리면. 이게 풀릴 때까지 연락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본 2주. 최소 2주. 2주 동안? 네. 어떤 걱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면허를 딸 때 자기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자기가 유턴을 하는데 다른 차가 직진해서 박아버리면 어떡하냐. 이미. 심지어 막 운전면허장에서 자기가 사고를 내면 그때는 이제 면허가 못 따는 거 아니냐. 결국엔 땄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운전을 못해요. 아직까지 운전을 못해요. 걱정돼서 못하는 거지. 걱정돼서 못하는 거지. 차의 초정기 때 집을 구해야 되는데 결로라는 거에 꽂혀버렸어요. 결로. 결로. 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가운데 계시는데도 계속 올라오시고 집을 보러. 저도 제 일이 있는데 저한테도 계속 오라고 해서 벽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벽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벽도 만져보고. 착하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차의 초정기라서 반지압방을 구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2층에 남양에 창도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집들도 많았는데 그런 거 놓치는 것도 많았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다행이다. 아니 저는 계속 이렇게 연락하는 거 봐서 그냥 주인공한테 관심이 있나. 저희가 얼마나 문자로 이렇게 계속 친구한테 보내는지 한번 보시죠.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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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무도 대답 안 해. 아 씨. 왜 이리 힘들어. 아 난 잘못 끝나갔어. 아 왜 이리 힘들어. 아 욕은 잘하시네. 아 기훈아 준영아 준영아 준영아. 기훈아 준영아 준영아. 기훈아 준영아. 기훈아 준영아. 기훈아 준영아. 뭐 그런 거 고민 안 해. 아프진 않는데. 누르면 어 쉬는 게 약간 뭐. 출연이 걱정일 친구. 아 잘한 거 같아. 기훈아 우리 이거 잘한 일일까. 나는 너무 걱정이잖아 기훈아. 밤에 더워지겠다고. 기훈아 우리 이거 잘한 걸까. 와 하루에 몇 개 정도 메세지를 보내요? 서로 일을 해서 출근할 시간인데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200개? 그중에서 제가 대답하는 거 별로 안 되는데 친구가 거의 다 대비 대답 안 해도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결정장애도 있다면서요? 친구들끼리 일단 만나기로 약속을 해도 일단 어디서 만날지 몇 시에 만날지, 뭐 때문에 만날지 왜 만나야 되는지 뭐 이런 것 같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친구가 왜 만나야 되는지 어디서 친구니까 만나는 거죠? 아니 혹시나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만나기로 결정해서 가도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음료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카페에서 이제 면회판을 보고 고민을 하는데 일단 그럴 때도 기본이 30분은 돼요 기본이 30분은 돼요 먹다가 이제 자기 머릿속에 또 다른 게 있나 봐요 먹다가 혼잣말을 해요 아까 그걸 먹었어야 되나 후회도! 후회도! 그거 먹었어야 되나? 이렇게 저희도 속이 터졌어요 근데 좀 속 터지긴 하는데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많이 끼쳐요 엄청 많이 끼치는데 친구들끼리 4명이서 부산 해운대를 놀러가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당일이 되었는데 친구 3명만 모인 거예요 부산 해운대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받지도 않고 그래서 카페에 가서 2시간을 버텼어요 결국엔 친구가 연락이 됐는데 미안하다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왜요? 왜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반 정도 올 때까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지은 거예요 처음으로 결정됐어 결국엔 저희끼리 놀고 저희가 재밌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후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이유 얘기 안 해? 이유도 있을 텐데 저희한테 정확히 얘기는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줘요? 네 일단 친구랑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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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니까 여기 나온 것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한 일일까 뭐 이렇게 그렇죠 내 얼굴도 알아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할 수도 있고 또 방송에서 이게 고민으로 채택이 될 만한 사연인지 혼자 또 막 고민이 되고 네 그래서 진짜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지금 얼굴 상태 좀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숱찾게 화면에 나오는 건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잘 나오네요 아니 근데 친구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이 과한 것 같기는 한데 또 저 친구가 또 친한 친구고 잘 받아주니까 뭐 이게 고민이겠구나 이런 생각 없이 내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한다거나 너무 사소한 거를 걱정한다거나 뭐 누구나 저만큼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누구나요 누구나요? 아니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해요?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불안함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이 부산에 있었잖아요 계속 고민했는데 중간에 돌렸잖아요 그래 그래 왜 그렇게 안 가기로 한 거예요? 아 제가 거길 놀러를 갔을 때 내가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참 근데 내가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참 근데 아니 아니 노는 거야 좀 동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왜 항상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부산 물가에 가면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은 들어봤지만 내가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자 혹시나 삼박사이를 재미없게 놀면 어떡하지? 그건 너무 이 친구들의 입장에 배려를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래 배려가 없어 친한 친구도 좋아하는 친구인데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도 미안하다는 감정은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우선이니까 제가 우선이니까 아 걱정은 많으나 이기적이구나 이제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킨 시킬 때 그렇게까지는 그래 그건 이해도 안 된다 치킨을 시킬 때 제가 고민이 늘 되는 게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또 다른 메뉴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또 이렇게 그거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순살로 먹을지 뼈로 먹을지 막 그거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순살로 먹을지 뼈로 먹을지 막 언제는 이제 뼈가 더 맛있을 때가 있고 갈 때가 없죠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훌쩍 막 1시간 2시간 가 있고 그게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손차를 돌고 2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휴대폰을 못 만지잖아요 혼자 깨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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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거야 그럼 옆에 선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인 1조리 선임들이 있는데 누구냐고 하고 눈치를 제가 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럼 네 그리고 또 사건 현장에 갔을 때 어머 사건 현장인데 네 업무폰이 있지만 제 개인 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친구가 깨똑이 오면 이게 팝업이 막 되고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럼 사진 현장 사진도 흔들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채포를 해야지 내 공무진생 방해로 채포를 해야지 사실 이제 깨똑을 많이 보낼 때 저 친구가 일하고 있으면은 나 일하는 중이야 순찰 중에 이렇게 단답으로 보내긴 해요 그럼 안 해야지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내게 걱정을 좀 들어주기를 원하고 이기적이라니까 내가 빨리 할 말을 해야지 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친구가 답장을 하든 안 하든 보든 안 하든 그냥 하는 거야? 네 그거 상관없이 좀 본인은 일을 안 합니까? 직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지금 IT 업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자주 만질 수 있는 건가? 네 저는 그래서 늘 컴퓨터를 상실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빨리 치는 거구나 회사에서는 뭐 지적 없으세요? 저희 이제 회사에서 피드백을 주고 받은 기간이 있는데 저한테 생각이 너무 많다고 일할 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도 너무 예외의 경우를 많이 생각해서 회식 장소를 정하는데도 직장 상사가 이제 자기한테 뭐라 한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삼사일 전에 정하기로 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못 정해서 그날 그날 회식 저녁 날까지 못 정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팀원한테 좀 대신 선정해달라 되게 답답해 하시면서 그러면 몇 군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식 장소 자 정해봅시다 오늘 우리끼리 간다고 치고 뭐 뭐였어요? 뭐 삼겹살집도 있었고 뭐 삼겹살을 먹자니 뭐 고기 비계 때문에 건강 걱정된다 뭐 이런 말을 하실까 봐 폐 살까 봐 폐 살까 봐 폐 같은 것도 있었는데 폐 괜찮죠 괜히 또 해산물 같은 거 싫어하는데 그런 거 어떨까 그러면 치맥 같은 거 간단하게 하자 이러면 네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회식을 하는데 치맥 너무 간단하게 대충 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들을까 봐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배하느라고 해보지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폐 가야 되겠네 아니 근데 지금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고 주인공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네 저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다음에 왜냐면 다음에 여자친구가 의뢰할 거 같거든요 제 남자친구가 거절을 잘 못해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깨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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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누구냐 여자 아니냐 그래서 남자 이름이 아니냐 확인시켜주면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많이 하냐 여자한테 이름을 바꿔놓은 거 아니냐 너의 성 정체성도 의심된다 남자라면 이게 의심된다 제가 또 알기로는 제가 저 친구의 여자친구보다 저랑 연락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트러블도 생기고 고민이 더 많을 거예요 아 진짜? 지금 다 궁금한 게 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어떻게 결정을 보고 사귀기로 했는지 그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본인은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분도 본인을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름도 몰라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 여자랑 사귀어야 될지 말지 할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단체방에 늘 뭐 부러 보죠 어떻게 하면 되냐 여자친구한테 물어본다고요? 늘 뭐 부러 보죠 어떻게 하면 되냐 여자친구한테 물어본다고요? 가만히 있어 봐 첫 키스할 때 해도 돼? 잠깐만 뭐 고민을 나름대로 했어요? 아니면 그쪽은 또 의외로 고민을 안 해요? 아니 그래 키스했어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 아니 했죠 뭘 당연히 키스했고요 그러면 키스했을 최악의 상황은 뭔가요? 최악의 상황 고민했어요? 혀가 짤리는 건가요? 혀가 짤리는 건가요? 혀가 짤리는 건가요? 그리고 걱정 안 됐어요? 아 사실 키스 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스르르 그냥 아니 그 순간에 친구한테 왜 안 물어봐요 아니 여자친구는 고민 많이 하고 결정장애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아요? 사실 엄청 좀 화를 많이 내고요 그래서 푸드 커튼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 거기 많잖아요 아 거기 많잖아요 그니까 그 일이 많는데 거기 가지 마 빨았어야지 자기 오늘의 정윤씨 그 집을 가란 말이에요 제가 새 바퀴를 돌았는데 못 고르니까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혼자 그냥 시켜가지고 먹더라고요 나라도 그러겠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때요? 남자친구나 나중에 커서 남편이 이렇게 걱정 많으면 어떨 거 같아요? 진짜 싫을 거 같아요 근데 헤어져? 네 당장 헤어져요 진짜 잘생겼는데도 아 싫어요 어 소민은 어때요?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사귀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뭐죠? 톱사람은 뭐죠? 뭐지? 해야 될지 말할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회사에서 얘기해야 되나? 정답하고 싶은데 아니 남자친구는 이렇다면 결정을 못해 키스만? 그냥 해 너무 아 너무 답답해서 진짜 또 다른 친구들이 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구나 이 친구랑 저도 10년인데 저도 한 5년까지는 받아줬던 것 같아요 아 아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이 친구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친구들이 정말 힘든 고민이 있을 때는 받아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이모 손에 자랐거든요 이모분이 좀 아프셔가지고 친구들한테 기대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2, 3일 뒤에 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어머 그래서 아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갔는데 또 이번에 최근에는 제가 돌잔치를 했는데 어 안 왔어? 친구한테 이제 언제 언제 오니까 와라 이렇게 했는데 다 친구들 온다고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마련을 해놨는데 잠수 탔어요 어머 잠수 탔어요 어머 그러니까 본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이러면 너무 섭섭해 고민을 받는데 조언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볼 거 같아 아니 난 주변에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상해 결국 또 2, 3일 뒤에 연락이 와요 그래도 계속 친구를 해주네요 아니 황보웨 황보웨 자기 친구도 아닌데 왜 빈 정상에서 아니 자기 친구도 핏으로 해 그거 내 친구에서 아웃이야 하는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가족들은 어때요? 가족들 본인들의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가족들도 지금도 집을 구하고 있는데 가족들한테 여기 어때 보이냐 뭐 바퀴벌레 안 나와 보이냐 뭐 근데 뭐 여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 자 우리 남동생들 한번 만나볼게요 형이 제가 대학생이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이제 매일 누구랑 있냐 뭐 하냐 여자랑 있냐 이제 애들이랑 있어 이러면은 남녀 비율은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좀 그게 걱정인가 봐요 좀 여자랑 이렇게 잘못 만나면은 좀 그런 게 있을까 봐 저는 같이 안 살아서 이 정도인데 작은 형은 같이 살거든요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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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형 같이 살게 된 거는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집에 얹혀서 살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네 그게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집이 작아서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방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을 못 구했어요 그것뿐이라면은 더 살 수 그냥 계속 살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못되면은 집에 와서 저한테 다 화풀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아 일단 저는 항상 걱정이죠 형이 밖에서 스트레스 없었어야 되는데 근데 문을 열면은 이제 화가 나 있으면은 아유씨 청소기 안이 났어 왜 이렇게 더러워 냄새 난다 냄새 난다 가장 어이없었던 거는 새벽에 제가 좀 배가 많이 고팠었어요 그래서 새 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넣고 김치랑 이렇게 반찬은 딱 김치 하나 꺼내놓고 몰래 먹고 있었어요 형이 깰까봐 예민하니까 그래서 한 숟갈 먹자마자 형이 들어가지고 왜 지금 이 시간에 밥을 처먹는다고 배고프니까 뭔가 그럴 수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처도 좀 있고 제가 걱정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 짜증을 또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특히 그거 어떤 말을 했어 밥 먹는 게 시간이 뭐 따로 있냐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그렇지 누가 삼시 새끼를 전환한 거야 잡히기만 해 동생분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저랬나요 아니면은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형이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동생들 제가 되게 끔찍히 아껴요 아끼긴 저희 집안이 어렸을 때 IMF 때문에 부산에서 갑자기 강원도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이제 단칸방에서 이제 다섯 식구가 살고 그리고 이제 진짜 화장실도 푸세식 그런 화장실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점이 많았어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아버지도 강경아 때문에 3년 정도 중환자실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었는데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형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좀 책임감들이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졌구나 네 지금은 괜찮거든요 아버지 간이직 수술 받으시고 건강에 되찾으셨고 아직까지 그런 걱정들이 배겨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요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스스로가 좀 더 일찍 처리된 것 같고 또 뭔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 가족들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저희가 만족하는 선택보다는 그래서 선택할 때 늘 신중하게 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이유가 있네 형이 계속 이대로 간다면 동생 입장에서 이게 진짜 걱정이다 정말 큰 걱정이 생기면 못해요 뭘 하지를 못해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한숨만 계속 쉬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자체 형이 진짜 이러다가 집에 혼자 있다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우울증이라도 오고 운동해야 돼 저런 걱정 비슷하게 한 적 있어요? 친구들도? 노량진에 가서 재수 생활을 하는데 뭐 손 벌리기도 싫어하고 다른 걱정이 많다 보니까 본인 몸은 정작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잠은 한두 시간씩 자면서 밥도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황달기까지 오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은 허리 디스크에 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본인한테 쓰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병원비가 한 달에 몇 십만 원이 돼요 네 이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네 전 정말 안타까운 게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 이 식당에 갔어요 어 근데 이걸 먹었어요 근데 아 후회돼 저 식당에 갈 걸 근데 그건 어떻게 저 식당에 갔을 때 훨씬 더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증명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다시 좀 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먹기 전으로 가야지 이쪽에 가서 먹었을 때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늘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선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걸 책임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맛이 또 있어요 아니 왜 울려고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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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게 눈물만 눈물을 흘리기 전에 눈물을 흘리기 전에 아니 아니야 눈물을 흘리기 전에 결정을 해요 눈물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왜 갈등을 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공약을 걸어보죠 그냥 깨톡 하루에 10개 이내로 어때요? 힘들어 힘들어 10개에서 10개로는 너무 힘들다 한 문자는 2만 문자 다 좋아요 몇 개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일을 안 할 때는 거의 한 300개 이상 가는데 일을 하고 있으면 300개 이내에요 거의 그리고 본인 인생이잖아요. 본인 인생을 왜 자꾸 물어봐요. 그 고민하는 시간 동안 늦춘 게 진짜 많아서 아까운 게 되게 많았어요. 형고 씨, 지금 차 문제나 해결해요. 차를 벗을까요? 어떻게 해 줘봐요. 5초 안에. 추억이 많지 않아요, 차에게는? I get on! I get on! 아, 그러면은... 빨리 빨리! 다 바꿔 말아요. 바꿔요, 바꿔. 바꿔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직접. 이제 앞으로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즐기면서 친구 이제 떠나가지 않게. 그래, 선택의 인생을 즐겨. 네가 나 때문에 이 정도 고민일지는 몰랐는데, 앞으로 좀 걱정 좀 줄이도록 노력할 거고.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동생들아, 내가 너무 잔소리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냈는데, 앞으로 너네들 인생 너네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생각해 줘서 고맙다고. 다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번 선택하고 그냥 운명으로 막혀요. 더 걱정되면 네 건강도 안 좋을 거야. 네 건강도 안 좋아! 네 건강도 안 좋아! 네 건강도 안 좋아! 네 건강도 안 좋아! 고민입니다. 착한 걸 떠나서 고민입니다. 고민할 시간이 너무 많고 좋은 걸 다 놓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더 크면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괴로울 것 같아서.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 아픈 건 내 친구가 고민 물어봐도 좋고 뭐 해도 다 좋은데, 진작 내가 아파할 때 들어주지도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래 그건 좀 그렇다. 이 친구는 더 아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나는 고민이에요. 고민이겠다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결과 보여주세요. 듣기 싫은 고민. 끝자리. 9도.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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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개할 고민은요. 아들아 세바. 짬쩜쩜입니다. 여자 손님 역할이 하나 있는데. 황보씨? 깔깔하고 건방지고. 몸매 좋은 그런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는 50대 엄마입니다. 저는 장성한 아들과 함께 포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포차들이 원래 그 꼼장아 맡은 거 진짜 맛있게 하잖아요. 손님들은요. 제 아들을 보고요. 꼭 한마디씩 합니다. 특히 몸매 좋고 성격 깐깐한 그런 여자들이요. 언니 저 사람 누구고? 참 특이하네 누구? 차마 잘하네 카페 문도 안 열면서. 그러면요 저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아 그게 저기 그게 말이 다 알바다. 알바다. 왜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 못하냐고요. 창피해서 그래요. 왜요? 너무 창피해요. 제 아들은요. 5년 전부터 머리카락을 안 잘라요. 머리카락을 안 잘라요. 오 마이 갓. 네? 막 다 찾아오느냐고. 아이고 우리가 벌써부터 오픈할 것 같아요. 제 아들은요.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에요.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에요. 몸매가요. 항보보다 더 몸매가 좋아요. 오해 많이 맞겠네. 그래서 남자들이 이 뒷모습만 딱 보고 뿅뿅 뿅뿅 쫓아오다가 앞모습을 딱 보고는요. 바로 얘기합니다. 20대 남자들. 야! 유턴 유턴! 원래는요. 우리 아들이요. 원래 이렇던 애가 아니에요. 번듯한 직장 다니는 멋금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지? 그런데 갑자기요. 어머니요. 오늘부터 저 회사 안 나갑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관두더니 이날 이때껏 이 모양으로 삽니다. 왜 그럴까? 이 더운 폭염에 긴 머리를 한 아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터지고 막 땀이 납니다. 아들의 긴 머리 고마워! 제발 자릿수 있게 여러분이 좀 도와주이소! 아들이 우리가 연상하면 한 번씩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친다고. 궁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 몸매가 이놈이 집에서 뒤로! 뒤로 와봐! 뒤로 와봐! 줄리아강은 지금 같이 자랑하면서 부모님이 좀 반대했던 거 있어요? 위험한 거 뭐 예를 들면 절벽에서 점평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때는 엄마가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니까 더 했어요. 계속 하지마 하니까 더 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피노처리가 해운대 쪽에서 포차하는 손님이 많은데도 문을 닫고 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지면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 모실게요. 나와주시죠! 어머님 미인이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엄마가 내 머리 앞머리가 똑같을까 그러네. 어르신 형은 어머니가 훨씬 예뻐요. 아 연세씨가 훨씬 한국에 있어요. 자 여러분 스위치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칭찬이다 아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사연을 보니까 아들인데 알바생이라고 하셨어요? 네. 손님들이 물어보면 제 아들이라고 그러기가 좀 부족한 일이에요. 머리를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정도 기르면 괜찮은데 뭐 허리만큼 오거든요. 정성이다. 그렇게 어떻게 기르지? 저도 그렇게 기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종갓집 큰 딸이라서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학교 갔다 오면 뭐 하고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죠. 아휴 지금도 너무 더우니까 그럼 머리 이렇게 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풀고 다녀요. 거기가 차다보면 왕짝이 나지 더운데 왕짝이 나지 더운데 왕짝이 나지 더운데 머리 풀고 옷은? 옷은 막 머리가 그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약간 빈티지 스타일로 입고 저희 엄마 또래신 분들은 약간 빈티지 옷 입는다 그러면 약간 거지 같다고 하시나요? 무조같아요 완전 무조같아요 완전 무조같아요 완전 근데 어머니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렇게 다녀봐요 완전 깡팡만 들면 버리지 돈 좀 돌려준다 돈 좀 돌려준다 바닷가?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들이? 아들이? 혹시 락커를 꿈꾸나 해서 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더 스트레스받아요 전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메탈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그냥 아들이지만 존중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기른 다음에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성실했고 착실했고 그냥 일반적이고 그랬어요 아무랄 게 없는 청년 그런 애가 갑자기 머리를 기르니까 이유를 몰랐어 내가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는 게 속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일을 안 하는 게 더 속상한 거예요? 일단 머리를 머리를 머리가 제일 신경 쓰죠 네, 머리가 제일 일단은 처음에는 자르라고 했죠 그런데 안 하니까 30살 먹은 청각을 자꾸만 아기같이 그렇게 자르러 가자 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엄마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야 이번 달에는 물세가 참 많이 나오겠구나 야 이번 달에는 샴푸값 진짜 많이 나오겠다 이제 그렇게 계속 핀을 안 해피자는 슬쩍 이렇게 돌려서 알아들으라고 네, 또 2년 전에 회사에 이제 서류원한테서 서울에 면접을 보러 온 적이 있어요 그 전날 저녁까지 머리를 안 자른 거예요 면접인데? 네 이렇게 갈 거니 내가 그러니까 뭐래요? 생각 중이래요 아직 그 새벽인데 결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네, 갑자기 머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잘랐는데 머리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갔는데 대기업에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아하 아까 사연을 해보니까 지금은 어머님하고 같이 아드님 같이 일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받고 아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걔만 쳐다보면 이제 더 병이 날 것 같아요 손님들이 계속 그러시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뒷모습이 황보씔만큼 이쁘다고 그러는데 미끄럼틀을 타고 나올 거예요 전혀 괜찮아요 자 우리 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아들 나와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자막ema 잠깐! 잠깐! 아직 다 있어! 아직! 아직! 뒤로만! 뒷걸음만 두고! 조금만 더어봐요! 뒤로! 뒤로! 조금만 더요! 뒤에 있는 작가님이 조금씩 와 진짜! 진짜 길다! 세상에! 염색도 있어?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돌아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돌아 주세요! 돌아 주세요! 됐다!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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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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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왔다! 야! 목매가 좋으시네! 조선이!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엑스코트 해 줘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어! 괜찮아! 엑스코트 해 줘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어! 괜찮아! 염색같네! 아이고! 아아! 한국시보다 두태가 이쁘다니까 헬로우리만 해! 일어나봐요! 한국 신나보다 더 길어! 몸매가? 친구 걸어가는 것 같아! 야! 이놈의 침집에다! 뒤로! 뒤로 와봐! 와! 이렇게 확 달리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시비예요! 친 거 같아요! 남자는 지긴 처음이죠! 아들입니다! 자리를 모시게요! 긴 모습이 정말 진짜 오해 많이 받으시겠는데? 몸매가 너무 좋네! 네! 그 긴 무리 속에 얼굴도 너무 차분해 보여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올해 31살 남자! 이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본인이 왜 남자 이렇게 소개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강박감정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이 뒤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어머니 고민이 이해가 되세요! 하신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이게 큰 고민이라고 솔직히 생각은 안 해요! 입자도 바꿔놓고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미래에 뭐 제 자녀가 태어난다면! 저는 뭐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쓸 것 같거든요! 다른 움직임처럼 물어볼게요! 왜 머리를 기릅니까? 어머니는 정확히 잘 모르시는데요! 정말 궁금한 게 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특별히 뭐 머리를 길러야겠다고 해서 기른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럼 특별한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잘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냥! 이걸 왜 잘라야 될까? 아! 모르니까 안 잘라는 거예요? 네! 그냥! 아니면 어머님 뭐 반대하고! 일부러 반대하고 싶으니까! 반항! 반항! 반항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잘라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 그 뭐 이거 제 라디오에 비슷한 사연이 하나 왔었는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계속 머리를 길렀어요! 어떤 형이!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형 이거 왜 잘랐어? 그랬더니! 일부러는데 자꾸 똥이 묻어갖고! 똥이 묻어갖고! 드러워서 잘랐대! 언제나 자르게 되지 않았어요! 아니 본인도 좀 불편한 상황이 가끔씩 생길 것 같은데! 오해받는 상황이 어떨 때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공중화장실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이라는 거예요! 놀랐나보다 놀랐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보고 하는 소린지 모르고! 저는 이제 볼일을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굳이 또 저 뒤에 따라 오셔가지고! 여기 남자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남자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 뭐 할아버님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성 정체성 확립은 돼 있냐!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러니까! 저 사람 남자야? 여자야? 아니면 게이야? 뭐 하는 사람일까? 그건 참 선입견이! 근데 아무래도 계속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리다 보면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죠! 아니 어머니가 그 얘기 하면서 되게 안쓰러운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렇다고 머리카락을 특별히 잘라야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가 않아요! 회사 그만두면서 아들이 좀 변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지 여쭤봐도 돼요? 사소한 규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렇죠! 남자는 귀를 덮으면 안 된다! 눈썹 위로 머리가 오면 안 된다!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미리 정해놓은 수직관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낙인도 찍히고! 네! 참고하다가 한 3, 4년 있다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억눌렸던 것 때문에 그때 나오셔서! 네! 그걸 좀 풀어보려고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신 거예요? 근데 회사가 꼭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품은 뜻은 없었네요! 아 네! 다시 일하고 싶죠? 회사에! 새로운 회사에! 제 다른 모습을 만약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아 그래서 아마 그 면접 볼 때도 머리 안 자르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랬나 보다! 이대로 가기에는 그래도 예의가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혹시나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묶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묶는 것도 뭘로 묶을까 해서! 그 정도! 그 정도! 똥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똥머리를 했어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네! 인터넷 찾아보고!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웃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거나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걸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르라고 해서 그거 자르기 싫은 건 이해가 되지만! 엄마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효도하는 셈 치고! 그 정도는 뭐! 왜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엄마를 짧았을 때가 훨씬 더 아들 멋있었고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들 같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인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가족은 저는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족만큼은! 근데 그 머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정확하면 이해해주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머리를 자르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나 깔끔했어요! 준수한 청년이에요! 지금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죠? 네! 우리 아들이 머리를 기르기 전 5년 전에는 어떤 모습인지! 네! 아직도 그 모습이 그립죠? 한 잔 갖고 오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들의! 엄마가 좋아했던 그 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대박! 榻 Bunda ат тан단! 야! 최수은 선배님다! 이거 더 fitt 225amento 예정입니다! 조수은 선배님이S 이거 더 쌀대! 아이, 이게 더 뚝바다! 몇 년 전이에요 이게! 決 vão Say Doy수 Millionen를 죽는게! nur 수강by10어리직 씹히는 거예요? 머리 짧아서 괜찮은 것보다 그냥 어릴 때?! 아니 이때는 엄마가 어치LER 버튼 나고.. 아니.. 어릴 때인가? 어린맛이 다 좋죠! ỡ수이면 너무∥ pet籍 distributor! 근데 좀 자르면 안 됩니까? 근데 안 자르면 안 됩니까? 안 자르면 안 돼요? 그럼 안 자르면 안 자르면 안 자르면 안 자르면 안 자르면 한 번쯤에 안 자르면 안 자르면 안 자르면 안 자르면 안 자르면 한 번쯤에 아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지금 글썽거리셨어요 갑자기 아들 보니까? 아니면 얘... 왜요? 전예... 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가족이니까 이해해주면 안 되나? 일단은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같은 집에 살아도 부딪히면 내가 그냥 화딱질 나니까. 할 얘기 있으면 메모를 해 놓는다든지 안 자른 다음에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아들분하고는 머리가 아들분이 기르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전에는 좋았는데.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엄마랑? 그리고요. 밥도 먹으러 가고. 운동화도 골라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면 일단 시선을 받으니까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사이즈도 다른 거 들고 오는 거예요. 같이 가면. 창피해가지고. 따가워. 왜 저 엄마가 멀쩡한데 아들인가? 제비인가? 너는 애를 학교 다닐 때까지는 잘 키워두더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저 모양 저 걸로 애를 왜 가만히 놔두나. 죄책감이 괜히 그냥 느끼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일일이 변명할 수도 없고.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 딸이 많이 커서. 머리를 빡빡 밀고. 나 이러고 15년 동안 살 거야. 하면 제가 속상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마음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낳았으면 사람들 손가락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신 거예요. 저는 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엄마는 아들이랑 영화 보고. 그런 엄마와 아들이 없거든요. 그처럼 다 꺼서는. 쇼핑 가고. 정말 아들 둘 다 잘 키웠다. 잘 키웠다 그러고. 쇼핑하고 둘째 아들이 그랬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어떡해. 그동안 그의 메모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1년 동안 힘들었어요. 따로 한 게 있으신데. 정말 한 10마디도 안 하고 살아. 101년 동안 10마디도 안 했대요. 엄마는 그 시절이 그립다 이거죠. 우리 아들. 아들도 그리워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함께 엄마랑. 자주 다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가지고 지금. 아들 그러면 어머니한테. 혹시나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었어요. 제가 머리가. 칼락이 좀 길. 점점 길면서. 이럴 거면 가게 나오지 마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한. 6개월 1년 동안. 안 갔죠. 왜냐하면. 이대로를 그냥 뭐 인정해 주거나. 그렇게 인정해 주면 되는데. 가족인 어머니가. 점점 다른 사람처럼. 시선이 바뀌는 걸 조금씩. 느끼. 머리만 자라고 있을 뿐인데. 네.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들도 사실. 여기 와서 마음을. 안타깝고. 엄마도 너무 이해되고. 우리 아들도 너무 많이 이해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나한테. 엄마가 염색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엄마도 너무 창피하고. 진짜 시장도. 못 따라가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하고서. 저는 신났어요. 사람들도 이쁘다고 해주고. 막 밝으니까. 엄마가. 아유. 니가 뭐 좋으면 됐어. 이렇게 해서. 위안도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머리를 길러서. 밝아진 것도 아니고. 사이만 멀어지고. 그러네. 머리 기른 후로. 이득을 뭐. 하나라도 얘기해 줘봐 봐요. 그러면 엄마도. 우리 아들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아 이유가 있네. 나는 황보가 너무 잔인하다. 울고 있는 아들한테. 난 저런 질문을 했단다. 어머. 우리 황보 갔으면 냉장고. 한두 개 알려주면. 내가 엄마도 설득해 볼게요. 진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 머리 길러서 좋은 거. 본인한테 좋은 거. 그럼 엄마도 이해해 주겠지. 큰 것도 안 돼. 뭐 귀가 따뜻하다거나. 뭐 이런 거. 겨울에 진짜 좋았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랑 쇼핑이나 극장. 가기 싫어서. 아니. 이유가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든가.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 줘서 하나만. 그래도. 겨울에 뭐. 목 따뜻한 거.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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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이 따뜻할 때잖아요. 아니 어머니도 너무 무심하다. 쇼핑 가서 목도리 하나 사주지. 목도리. 그거 아름다.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머리카라. 길고. 짧고. 자르고 안 자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 같지 않은 모자 관계. 사이가 멀어지는 거. 멀어지고. 그래서 아들이 먼저. 엄마 곁으로. 다가가면 안 될까요? 머리카락은 차차하더라도. 빠른 실내는 아닐 것 같은데. 조금씩. 단정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는.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애마모호하니까. 단정하다는 모습을. 목 닦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모자 쓰겠다는 거야. 다듬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저기 있잖아요. 좀 덮들어 터틀래. 해서. 이 안에 머리카락 다 넣어요. 와. 진짜. 한참. 그러면 문득 따뜻하면 좋네. 단정하니까.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큰 결심하고 사실. 한참 손님 올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말 머리를 자를 생각은 진짜 한 개도 없었는데. 한 개도 없었는데. 네. 어?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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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모르겠어요.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아니.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부르지 마시고 빨리 뱉아. 프로그램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진짜. 왜 이렇게. 프로그램에 무슨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요. 여기서 우릴 깎는 게 도움이 돼. 에이. 툭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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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히. 그걸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게. 뭐 나중에 깎고 안 깎고는 뭐. 그런 셀프로 올리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엄마를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엄마를 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묻어오니까. 예. 남편이 남편이. 남편이 남편이. 남편이 남편이. 아.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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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을 많이 있는 거야. 자, 우리 남편. 자, 아들. 아들. 아들만 얘기해 빨리, 아들만. 이제 엄마. 엄마가 기다리는 거면 뭐 아들이 얘기해. 안 따라주시니까 언제든. 다 자르지는 못하겠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만약에 자르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정재영 씨 있죠? 오. 정재영 씨 있죠? 오. 단발? 여기가 머리가 살짝 여기까지 단발에서 살짝 긴 거랑 약간 파마도 했다가 이렇게도 묶었다가 그 정도 하면은 진짜 잘 어울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공. 대박.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한 발머리 정도는 내가 자르겠다. 했거든요. 저는 충분히 아들을 믿고 있고 본인하고 사이 맞게 했습니다. 좋아요, 언니. 그 얘기가 진짜 보신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용훈 씨. 엄마, 그냥 눈물이 좋대. 아이고. 엄마랑 눈에. 진짜. 둘이 너무 사랑해. 정말 따뜻하고 착하고 매력적이고. 엄마 얘기만 들어도. 그러게.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가족인데 일을 못한 게 더 잘 못한 것 같고요. 한 번 아프셔서. 제가. 뭐 손재가 될지 손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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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 내 친구가 나와서 엄마 포옹 한 번 해요. 이게 몇 년 만에 포옹이에요. 내 포옹. 나온다, 나온다. 부모님 이렇게. 부모님, 부모님 일어나세요. 부모님 일어나세요. 아들 한 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가득 한 번 안아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소위 받아 갈게요. 어머니께 먼저 다가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뭔가.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 안 오시고 엄마.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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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이제 멀어졌으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았을테라는 생각을 해. 해결하셨으면은 마음에서 고민이라고. 아들도 인정했어요. 그 좋은 것보다 아는 것도 많이 생겼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뭐 나중에 남, 내 자식이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안 나와보고선 절대 몰라요. 맞아. 절대 몰라요. 너 같은 딸 나와봐 했을 때 어렸을 때는 그게 뭐 어때서 그랬거든요? 지금 제일. 나 봤어요? 아니 아니. 소리. 그래. 아직 안 났는데. 나의 나이가 되니까요. 그때 그 말이 지금 제일 소리를 끼쳐요.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그럴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만큼 많이 고민이 없겠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눌러요. 자, 과연 몇 표나 나왔는지 아들아 세 번 보여주시죠. 자, 끝자리. 4, 2, 1. 또 넘어갔나요? 10, 2, 1. 130표. 쉬운 남자. 자,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제인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촌형이 있는데요. 형은 참 쉬운 남자예요. 내가 요즘 등산에 빠졌는데 말이지? 야, 같이 가자. 내가 여기 볼링에 빠졌는데 말이야, 볼링. 내가 역도에 빠졌는데? 우리 바이크 타러 갈래? 형은요, 특화면 빠지는 심의 중독자인데. 더 문제는요, 뭔가에 꽂힐 때마다 자꾸 저보고 같이 하죠. 심지어 야, 볼링 곡 이거 멋지지 않냐? 이거 다 해서 내가 100만 원을 샀어. 어때, 어때? 바이크 하려고 오토바이를 내가 샀는데 말이야. 2,400만 원이야. 뭐야, 미치겠지, 알아? 아니, 뭘 시작하기도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비부터 세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형 돈이 없어요. 올해 43인 저희 형,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싱글이거든요. 아우, 쟤 좀 말려봐라. 장가도 안 가고 이상한데 돈만 쓰고. 아우, 속 터져, 정말. 야, 너는 왜 장가도 안 가고 왜 이러고 있는데? 가족들은 저만 보면 한마디씩 하는데 정작 형은 모임 때마다 코빼기도 안 비추네요. 너무 답답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희 형 좀 말려주세요. 춤에 빠져던 거 있으세요, 혹시 네 분? 우리 줄리엠 강아. 어우, 춤이. 약간 크로스파이 지금 운동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약간 비슷한 거. 맞아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운동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처음에 빠졌을 때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매일매일을? 네,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열정 많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양한 춤에 빠졌긴 한데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분. 국민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지금은 어떤 취미에 있는지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뭐 등산, 크로스피, 역도, 디젠, 그리고 볼링, 바이크. 바이크까지. 그리고 더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정도. 다 잘해요? 아니면 하나를 진득하게 하는지? 진득하게는 못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금방 진리는구나. 금방 진리는구나. 깔짝깔짝. 그렇지, 저런 표현이야. 깔짝깔짝. 근데 이 형이 지금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사실. 아니 혼자서 좋아서 취미 즐기는 건데 뭐 사촌동산한테 무슨 피해를 입힐 게 있어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끌어들여요. 아, 같이 하자고. 네, 같이 하자고. 네, 같이 하자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하다가 제가 다친 적도 있어요. 뭐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발목에 아직 철심도 있고 아유, 그런 건 잘해야 되는데 뭐. 네, 그러게 되는데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야, 그런 거 운동으로 풀어야 돼. 좀 단련시켜야 돼. 그리고 한겨울에 무등산을 갔는데 꽁꽁 얼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져서 다리, 바지가 이만큼 찢어지고 머리가 나무에 부딪쳤어요. 아유. 그래서 얼굴 하얘지고 당분간은 이제 같이 하자는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만나서 볼링 다섯 게임 치고 역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역도를 또 같이 해요? 바이크를 탔는데 바이크도 같이 타자고 위험하죠, 또. 그걸 같이 뒤에 타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동생을 같이 타자고 그래도. 그러니까 저보고 같이 사요, 같이. 바이크를 사라는 거야, 또? 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장비죠. 장비발 갖추는 게 등산을 하게 되는데 풀세트로 다 같이 해야 되고 한 600만 원 정도. 등산은? 600만 원. 등산은 왜 이렇게 참을 필요해요? 그냥, 그냥 걸어서 올라간 게 의상만. 그죠? 모자, 지팡이. 에프레스트 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근처. 그거를 이제 전문가형으로 다 갖춰놓고 역도나 들어가서. 역도는 뭐예요? 역도는 그 드는 것도 여기까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의상. 아, 의상. 신발. 이제 하루에. 쫄바지 하나잖아요. 역도 가시는 분이 서운해 하세요. 쫄바지 하나 아니에요. 아니, 랭킹스 그거 하나인데 그걸 돈이 많이, 색깔별로? 역도복만 한 30벌 정도. 네? 네? 역도 모르고요, 30벌이에요. 팀복을 다 갖고 있는 건가요? 같은 거를. 같은 거를 색깔별로 일주일. 근데 이제. 아니, 부자예요? 돈이 많이 모아놨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빛으로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예요. 빛으로 하는 거죠. 빛내서 빛내서? 그렇죠. 이런 남자 만나고 안 내는데. 대출이요? 대출? 담보대출이요? 아니면 신용대출이요? 어떤 대출이든. 땡길 수 있는 건 다 땡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 우리가 갚지 않고.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또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취미면 이라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형님 빨리 만나봅시다.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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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왜 그렇게 취미가 많아요? 그거를 빠지면, 그 주체를 못해요, 사실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시간이 있어요? 모든 취미가. 그냥 헬스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나무도 많이 안 내요. 헬스하고 역도는 주위에 나가서 또 5시간씩 하고 또 주말에는 바이크 타고 양평, 속초 이런 데 볼링은 주 2, 3회 정도 치고 있고 아니, 여자는 안 만나요? 만나고 싶죠, 여자를요 그래서 이렇게 취미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쩐 때 금방 질리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 만나면 되게 오래 만나요 근데 이제 취미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 보는 기준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같이 바이크를 탈 수 있는 여자 같이 역도를 할 수 있는 여자 같이 그러면 종목별로 다 여자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목별로 두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바이크나 역도나 여자분들이 별로 없어서 아니, 근데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요 장비의 욕심은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대출 받아도 사고 장비빠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려면 실력빠리 줄 해야지, 장비빠리 아니라 실력 때문에 잘해야지 일단 장비 사진을 좀 찍어서 갖고 오셨다는데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진짜 볼까요? 우와, 비싸요 장비빠리지 이야, 이거 비싸요 멋있다 이거 바이크 복장이에요, 그죠? 이건 볼링 세트 아니, 아니, 왜 볼링? 손목 아데랑 저거 비싼 건데, 그죠? 저거까지? 역도 세트 역도? 어머, 역도 장비빠리지 와, 대박이다 LCD 스크린도 있고 저거 다 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볼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00 정도 들어갔어요 네 역도화가 두 켤레 정도 있는데 한 개당 30만 원 정도 솔직히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필요해요, 역도는 진짜 필요해요 역도화는 역도 상관 안 가면 안 돼요 아니, 그거 신으면 막 침이 막 솟아요 잘 들어져요 역도화를 신는 거랑 크로스핏화를 신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옷, 옷 왜 30번이에요? 약간 트렌드가 있거든요 컬러 별로 이렇게 사고 바지도, 이 바지를 맞을 때 잘 드는 바지가 있고 그리고 뭐 바이크가 제일 비싸죠, 사실은요 그게 2550이에요, 원래 그게 2550이에요, 원래 2550이고 그냥 산 가격만 그리고 거기에 튜닝이 들어갔거든요 와우 에스엔에스 같은 거 해요? 예, 해요 아, 사진을 계속 올려요? 예, 그냥 투어 가거나 뭐 이러면 그거 때문이네 자랑이 아닌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많이 살까 했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리다 보면 그것도 이제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거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해서 아, 근데 본인이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죠? 예,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댓글들하고 관심 받는 게 좋죠? 나 걸렸어 뭐 좋아요로 많이 안 눌러주면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제작진이 전에 사전에서 들은 총 장비 값을 이렇게 대충 합산해봤더니 7천만 원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세 값이요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좀 거의 다 갚아 나가고 있어요, 네 아, 다 안 갚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고민이 여기 나온 이유가 본인은 즐기면 되지만 네네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사촌동생 왜 이렇게 끊어들어가고 힘들게 하냐고요 이왕이면 내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건강한 운동이니까 같이 해서 운동하고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 사촌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그러니까 철심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심이 다쳐서 다리가 아프니까 유산소 운동이잖아, 등산이 형 사박사박 걸어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사박사박 그때 좀 이제 겨울이어서 형이 이렇게 취미에 빠져있는 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예 6개월 전쯤부터 볼링 치자고 계속 공을 사라고 어느 정도 가격을 트라이 해놨으니까 트라이 그 사촌동생이 그 사촌동생이 그 사촌동생이 그 사촌동생이 이걸 만나기 전에 이렇게 너무 보내니까 이렇게 호기심이 확 떨어졌는지 그 잘 연결이 그냥 직접 보여주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영상을 계속 찍어서 보내줘죠, 제가 혹시 몇 장으로? 좀 많이 보내는 거 같더라고요 연장 제일 싫어요, 그거 사진 몇 장으로 보냈어요, 그 여자분한테? 수백 장으로 아, 그 정도 보낸 거 같아요 어? 수백 장! 수백! 오바 해도 수박 장인데 제가 한번 보내면 휠고 치면 두 장, 세 장이 아니라 계속 있는 거 다 보내주거든요 핸드폰 터지겠다 각장을 치밀 안 쓰고 이렇게 보낸 거 같아요 황범 씨, 어때요? 이렇게 취미에 빠진 남자? 아니, 너무 취미가 있으면 너무 좋죠 내 사랑에 만나는 게 말이죠 나중에 만나다 보니 이게 취미가 있더라 그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이제 아직 호감이 안 생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서로 이런 기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정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냥 만나다가 갑자기 어머, 어? 바이크도 탈 줄 알아? 뭐 이러면 그렇지 만약에 뭐 섭외치기 하는데 갑자기 옆에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그냥 해외임 에이 영화에서 가지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탁 내려가지고 막 가르는 게 볼리봉 손절사하고 딱 딱 딱 짱 그래, 타üş까지 했는데 막 들어가고 딱 빡 제가 들어주고 취미가 진짜 다양할수록 뭐 하나에 제대로 운동실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본인도 실력은 좀 솔직히 좀 별로죠? 아니에요.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소질이 없는 건 안 해요, 원래.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인데 역도로 전향한 지가 그때 2등 했거든요, 대회나는 거죠. 그럼 몇 킬로 정도 드는 거잖아요, 역도랑. 인상, 용상 있잖아? 용상을 105킬로 들었어요. 뭐 크로스핏도 하셨고 역도도 하셨고 그런 거 보니까 몸이 기초 체력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근육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스쿼트 이런 거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스쿼트 뭐, 우리 줄리엠강이랑 같이 함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 수 있어요? 저도 하는 거요? 같이 동료. 그럼 어떻게, 나 어떻게 돌려? 도시에 하자. 뭘 잘못한 거지? 도시에, 자, 준비, 준비 좀. 자, 우린 개수할게요. 자, 준비 스쿼트 시작! 하나. 다시 찢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aquelaung. 우와 펜프. 재밌겠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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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얘 또 무거워요. 자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너무 흥분한다. 내가 10kg 무겁잖아. 셋. 와우. 홍보해. 몇 개 할 수 있어요. 짓수없다 짓수없다.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짓수없다 짓수없다. 우와 대박이다. 야 우리 하루팜에 촬영해야 돼요 어떡해요? 어머 어머 세상에. 더 가능 돼요? 에이. 에이. 그럼 딴 것도 해볼래요? 지금 이건 졌어 보니까. 태규 씨 이번에도 동시로. 동시에. 동시에. 배치기 안 돼요 배치기? 그게 원래 크로스패스 배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변명이 많고. 아마 핑계도 많고 그래. 그래 배치기 해 배치기 해. 배치기 해 그러면. 배치기 뭐예요? 배치기 그러니까 캡핑 뭐. 반동 반동. 아 나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냥. 그냥 빠림으로만 할게. 그 제대로 하는 것만.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 이게. 시작. 하나. 둘. 둘. 셋. 셋. 둘. 둘. 셋. 셋. 저분 4번부터 치밀 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 해봐! 제발! 해봐! 시작! 어디서... 진짜 강아지! 돌린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옆에 계신 지인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일하고 있는 아티스트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미생활이 동호회가 한 10개 정도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메이크업 스케줄을 잡히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죠. 강의도 그래서 한번 빵꾸낸 적이 있어요. 아, 돈 되는 강의를? 그게 제가 대충 얼마 받는지 알거든요. 꽤 많은 금액인데 그것도 포기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그러다. 그날 스쿼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리가 걷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캔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길 나갔는데 그때 또 스쿼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부대기에 강의를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토크쇼처럼. 토크쇼처럼? 예전에 같이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막 새벽 3시부터 오후 1, 2시 그 정도까지 일하고 딱 이제 사무실로 갔는데 형은 이제 그때서야 오전 산행 맞추고 내려와서 맥주 현장 할까? 이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한 2년간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접게 됐고. 아, 사업을 적게 됐구나. 근데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잘 때 저녁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잠을 못 자거나. 왜? 다들 그렇진 않아요. 그거? 다들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고혈화, 이게 제가 심장 떨려서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자기 다거든요. 뭐예요? 네 본인 몸이 너한테 알려준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그거 좀 들어야 돼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를 보낸 거죠. 근육이 생길 때 언제 생기는지 알아요? 쉴 때. 운동할 때 말고 쉴 때 생겨요. 바이크 탈 때 쉬는 거니까. 그거 뭐 있어요. 긴장하는 거지. 그거 그죠. 긴장. 허리도 아프고. 왜 그렇게까지 된 거 같은 생각이 드세요? 좀 어렸을 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같아요. 부모님이 19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동상으로요.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 빠져서 좀 잡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취미생활 안 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한테 힘들다. 좀 매롭고 어머니하고 돌아가셔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뒤에서 들어오는 말이 이제 고아 새끼. 저는 고아 새끼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믿었던 친척한테 또 이제 문전박차 당하면서 거짓이. 지급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많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형이 저런 트라우마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부러 좀 활동적으로 하려고 하고 밝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되게 우울하게 쳐져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저한테도 얘기.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안 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다. 친구들한테 뭐 믿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면 좀.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독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나름 해보시지 않고 이제 배려한 차원에서 안 하시다 보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친구도 동생들도 혹은 사촌동생도 형이 그런 얘기 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또 다른 도전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보디빌딩 쪽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제대로 도전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패러글라이징이랑 스카이다이빙을 다음 단계로 해서 내년에는 지금 다. 근데 거의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혼자 하면서 만족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남한테 인정받고 잘한다라는 소리 듣고 멋있다라고 얘기 듣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솔직하게. SNS고 뭐고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관심 없이 그 운동만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하죠. SNS는 절대 안 올리고? 안 하죠. 부족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후자인 것 같아요. 네?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도 없고 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정 욕구가 커져서 지금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았는데.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고작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형한테 하고 싶은 게. 오히려 주민 생활도 그렇게 좀 편하게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중요하죠. 그렇게 걱정해주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고맙고. 패러글라이드까지만 할게. 진짜 하고 싶었구나. 그 대신에 다른 걸 조금 많이 줄이고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쓸게. 동생은 끌어들일 거예요 안 끌어들일 거예요? 하자마는 안 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해주세요. 내가 죽어도 너랑 같이 취미생활 하자마는 안 할게. 진짜 불단적이다 저분. 끌려서 끌렸어. 네. 준희의 기상부터. 속도는 조금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피해주는 건 고민입니다. 경고를 주기 위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조금만 더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3, 4, 5, 2, 1. 1. 그래도 이 소리도 뭐 좋아요로 들리든지 막 누르니까 좋아. 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입에도 관심의 표현인가요? 자 쉬운 남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자 끝자리. 자. 기운 남자 몇 분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들아 제발이 우승을 자리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원 상담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